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했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활동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남서부의 애리조나주, 주도가 피닉스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애리조나 대학을 나오신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애리조나의 문화답사기 보시면 사진도 많고 제가 이제 그냥 유홍준의 문화답사기 비슷한 그런 형식을 따랐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콘텐츠가 또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함께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료 사태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솔직하게 쓰는 의료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 이게 뭐 해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김홍식 개원이 부산대 의대를 나오시고 30년차 내과 개원이를 하시는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을 하시는 김홍식 선생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정갈등이 아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김홍식 원장의 이야기는 의정갈등도 아니고 의정충돌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의정갈등이 아닙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언론과 국민들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의정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는 상호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폭행한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료갈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의정갈등을 의정충돼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의료계가 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력이라는 강제력을 소유한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의료계를 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정원규모와 정원결정 절차 및 과정에 근거나 합법성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불가능한 정원을 정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주장을 강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이라고 합법화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원점에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를 증가시키지 말자 증가시키자 이 이야기를 피력한 건 아닌 겁니다. 의사들은 진짜 필요한지 원점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필요함은 늘리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중재하는 것이고 줄여야 되면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가 일으킨 갈등이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일으킨 갈등인 겁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꾸 의료계에 뭘 요구하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료계를 그만 때리고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원점에 다시 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대통령과 함께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환자들이 원점을 재논의하라고 누구에게 여러분들 요구해야 됩니까 강한자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근거도 없이 이걸 밀어붙여가 여러분 이 사다리 났으니까 원점에서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그래야 해법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현안에 대한 진단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충 깔아뭉개고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했던 문과 출신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과학하는 태도하고는 너무나 먼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장찼으니까 우리가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어마하게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상당히 창피합니다. 사고가 완전히 경직되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사이언스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의 눈에는 저것들이 무당이다는 생각밖에 안 될 겁니다. 윤무당 박무당 이렇게 무당처럼 보일 겁니다. 저게 무당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의사들이 해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당신들의 아픔은 죽어야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의 현실을 지적하는 게 해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조차 정신 차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의사들은 근거도 없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숨어서 몰래 추진한 의료정책으로 지급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막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대들지는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대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한국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내 안께 당장 손해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전체가 손해가 되더라도 입 다물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김홍식이 원장처럼 대들지는 모르겠는데 대들지 않더라도 전공의가 떠난 공백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공백이 너무 클 거고 환자가 급감하고 수술 건수와 급감해서 병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클 거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조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이 파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리석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심을 갖지 않고 세상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온전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정권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갱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 이익이 관련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장 차관이나 국장들 과장들 교육부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다 뭡니까 사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안 보이고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왜 영혼이 맑으니까 거기에 이익이 안 갈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몫 볼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명하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 전쟁이요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럼 김홍식 원장께는 왜 보이냐 그 분야에 오래 해봤으니까 의료기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흔히 아니까 당신 못 견딘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사들 여러분들 대들지 않더라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니면 사람이 죽어 나갈 거란 거 아닙니까 병원들이 넘어질 거란 거 아닙니까 한 학년에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이 뭡니까 물 맛난 고기처럼 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눈치를 보지만 언론의 속성은 하이에나와 같아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조금 주춤거리거나 흔들거리게 되면 작금의 사태에 정부에게 중단하라 요청하지 마시고 의료계에 호소하는 환자단체는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입니다 의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쪽으로 요청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환자단체들도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봉급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고 파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들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몰입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를 여러분들 전문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것저것 딴 것이름 세상사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환자 보는 것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문제도 윤 대통령과 관료들이 만들었고 지금 진행 해결하는 것도 결자해진 겁니다 문제 만든 사람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평화롭게 여러분들 마무리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았으면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공권력에 대들겠지만 이미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드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좀비 사회처럼 돼버린 겁니다 본인의 기본권을 여러분들 빼앗기더라도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악한 사태가 되더라도 개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항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의대생들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은 이럴 게 없으니까 제항하겠죠 문제에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제에 일으킨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의사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환자단체들은 비급합니까 인생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근래 한국 사회에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완전히 사회가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사회를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 떠나서 먹고 산다고 20년 동안 2020년부터 한국 사회를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본 겁니다 그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외환위기 전후 때 그 한국 사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항도 했거든요 그 사회에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180도 유전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기에 현직 외과 의사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의료소송 위험도 제대로 낮추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도 필수 의료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전체 여러분들 의료수가에 대한 재조정 작업하고 의료소송 이런 특히 필수가에 집중된 의료소송을 낮추는 작업을 미시적으로 수술을 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빠졌겠죠 다 사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심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심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국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자체가 없는 겁니다 회의록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배정심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랑 다 그냥 보통 위원회 운영하는 것처럼 거숙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회의록 폐기 문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현재 공직에 계신 분 같아요 현재 공직에 계신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국토부의 5급에서 6급 주간회의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심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는 그 회의에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하에 의료정책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한 거 다 이런 다음에 밝혀질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5급 6급의 주간회의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무리수 두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이릅니다 조기용 장관께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관이 결정하겠습니까 조기용 장관은 우리가 흔히 하긴 늘공입니다 늘 공문하신 분이에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몸으로 아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이 어떤 건지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덮어쓰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에 가서 여러분들 몇 시간 앉혀놓으면 다 붑니다 검찰 가서 이런 불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 다 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얼마나 의대생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 등을 악마화를 해놓고 7개월째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총리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는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악마가 된 이 의료집단이 이 의료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의사들 함께 돌팔매를 여러분들 하도록 만든 것은 정말 저질이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참 어떻게 자국민을 그렇게 특정 직역을 여러분들 선택해가지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특정 직역의 사람들에게 돌판매를 던지도록 할 것은 그것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광고비 얼마 썼는지 다 여러분들 밝혀야 될 겁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엄마들이 찍은 영상 가운데 의사를 까는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의사분 같아요 평생 여러분들 부끄럽게 박제에서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항상 개인적으로도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는 여러분들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고 항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에 올바른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인이 몇 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사안이 터졌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냐 내가 이런 만물 박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을 갖고 있으면 사안을 정확하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변별하는 힘이 없으면 그냥 이용당 하나가 살다 가는 것이고 우리가 꼭 유식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의로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안시행 문제가 터졌다 한국의 축구 비리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저 양반이 평소에도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도 정직하게 이야기할 거다 저 양반은 돈 벌려고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도 왔다 갔다 할 거 그게 다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개인 전문가 집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금시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시해 해결이 돼서